여러분 진짜 따라오세요 네 아 정말 애기들이 있는데 여기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한 명씩 저도 떡잎 방법대로 넣어주세요 한 번씩나게 쳐볼까 상상 소봉아 뒤에 봐줄래? 내가 앞에 볼게요 성의 은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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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이서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성해가지고 광고보고 놀이터크행 같은 거 얻어서 직업 얻어서 우리 저기 갈라고 하늘 같이 가면 내가 해줄게 가이드 옆에서 너무 죽을 것 같거나 위험하면 도와줄게 가이드 보고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져본 5분 5명이거든? 그래서 지금 2명이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어 가이드 가이드 12시에 우리 마을회관에서 모이면 돼 오케이 아 형님 너무 외로워 슬슬해 보이고 혹시 뭐 하늘섬이나 모험이나 전투하는데 마지막으로 간다고 모임도 있는데 거기에 끼셔도 괜찮지 않을까? 세범추가 주최하는 거 있거든요 세범추한테 연락하시면 저도 아마 가이드 할 것 같은데 거기 가시죠 아 진짜? 갈치 40개랑 가오리 24개랑 네네 위덕 언니 일단 하늘섬 기완서 써 여러분 일단 하늘섬 기완서 써서 갈게요 네네 너무 적어요 더 파시는 분 없나요? 제발 플랜님 가주세요 아 진짜 진정하검 지구맛 아 일리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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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기들 있는데 또또또또또 아 아 진짜 왜 저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돼서 이게 진짜 마틸이라느라 너무 늦게 돼가지고 이제 키딩 직업 개승도 안되는 거 마음껏 괴롭혀줄게 진짜 다 봐 여러분 진짜 따라오세요 네에! 반 여보생 괴롭힐 느낌 다른 희동분들은 앞에 독수분들 날타해 내려 주세요! 박탈감 느껴집니다! 유사 날탈 태워주기요! 아.. 더러워! 왜 해야 하지? 더러워! 오! 나 발렸어! 뒷밟지 마요! 저거 죽일게요 우와아! 우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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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앞에 있는 거 다 죽여놨어요. 이제 따라오세요. 여기 문화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한 명씩. 자 이제 보라색 밟으시면 돼요. 조심해요 가서. 막내부터. 우리 떡잎방범대는 구석에 있죠? 오케이! 여기 있어! 여기! 나이스야! 아!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네! 여러분 여기 판매가 오면 죽으니까 조심해요. 뭐 나오면 피해요. 네! 우리 아까 연습한 대로! 야 저기 떡잎방범대 쪽으로 끌어! 오빠가. 오빠가. 오빠 쪽을 보면 도망가야 돼. 왜. 야 이거! 어 아, 뭔가 막 때리는데. 도망가줘. 어. 오가 안 나왔어. 아니 안 나와. 저희끼리 지금 보상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뽑기권을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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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재밌겠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뭐야. 어 선우님. 선우님이 이거. 락칸 스킬 같은 걸 쓰시거든요. 그때우치 락칸인데. 서현아. 서현아. 한 번 신하게 쳐볼까. 한 번 신하게 쳐볼까. 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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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보를 위해 싸운다. 망치로 두두겨라. 파워. 파워. 오오오. 파워스래. 파워스래. 오~! 파워 강아지! 파워 강아지! 파워 강아지! 파워 강아지! 자 우리 떡잎밤범데는 남아주세요! 떡잎밤범데는 모여주세요~! 저도 떡잎밤범데는 넣어주세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짱구가 있어 짱구가! 아니 진짜 짱구가 한 명 있어! 우리 전직하러 가요 강구 왔어요 또 선생님 강구 왔어요 강구 왔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알려줄게요 지금 제가 걸으면 아마 아이스에이지 될 거라 따라오시면 돼요 네 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 엘사 노래 메이두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전직을 해야 되는데요 메이지가 가장 괜찮다고 하는데 원하는 거 마음 끌리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거 1차 해봤자 사냥 못하거든요 됐다 우리 집사 데리고 다니네 여기 앞에 있는 반복 퀘스트 제일 앞에 있는 애 릴카 안 왔으면 큰일 날뻔했는데 이걸 누가 알려줘 아무도 몰라 최고예요 별점 5개 네 자 이제 좀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스켈레톤 워리어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손을 안 대고 한번 여러분 7명이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 빛나는 라이트가 있잖아요 이러면 가봐요. 네네네네네. 잡아보시면 돼요. 뒤로 빼면서 말까지 빼도 돼요. 네. 일단은 갈지 잡으세요. 어 좋다. 여러 명이니까 잘 잡히네. 됐나요? 와 잡았다. 2차 사냥터는 엔트인데 거기에 보스가 나와서 소풍이랑 잡을 건데 구경하실래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1차 쭉 뚫고 거기까지 쭉 같이 뚫으면서 가봐요. 리치킹! 조심하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질 많이 하십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질 많이 하십니까? 어! 진짜 남충손님이 사람.. 고잉? 귀하셨을까요? 어? 어떻게 날라 이거? 이게 뭐야? 어 올라간다 나. 너 어떻게 날아? 너 어떻게 날고 있어? 나 날고 있어! 우리.. 이게 성공적일지? 우리 나쁘지 않을지도! 어? 그니까 저희 조합이면 다 잡을 수 있을지도? 니치킹도 가능할지도? 아.. 예. 화이팅. 여기는 화멘더라고 중간 보사가 나오는데 소풍이가 잡았을 수도 있어.. 아 아 아 아 니치킹도 가능할지도 오케이 그러면 저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오시면 되기 나 동순님 온 줄 알았어요 그거를 우린 PTSD라고 부르기로 혹시 안오신 분 지금 소풍이도 뒤에서 케어해주고 있어서 아 소봉이다 소봉이 소봉아 뒤에 봐줄래 내가 앞에 볼게 둘이서 괜찮은가? 아 둘이서 괜찮아요? 언제 소봉 오 너무 믿음직해 다행이다 소풍이어서 리카 혼자 약간 힘들어 보여 고래주머니 7개 허벅지에 달고 해서 뒤에도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소풍이가 잡아줄거에요 저는 오 이거over oria teenager 남극 와 이것은 안돼 잡음 차량 도와주러 왔어요 언니 annie 뭔가 언니 여기 은단하게 뒤에 숨을 세요. 소프가 가자. 멋있다. 야앜우 막 타고 막 타고 점점 나이씨 매니저님 밟혔는데요 운영자님 여러분 이게 사냥터 거의 모든 리치 킹 빼고 다 보신 거예요 뭐야 선생님이 그냥 나갔는데 제가 죄송해요 슬슨의 은혜는 하늘을 안아가서 올라가면 슬슨의 은혜 슬슨의 은혜 슬슨의 은혜 슬슨의 은혜 이걸 막기 슬슨가 슬슨의 은혜무우 슬슨의 은혜 슬슨하 손해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